이뻐 보일 수밖에 없네, 어머니가. 연희를.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쉽게 딸 수 있겠네요. 아니, 왜 이게 어머님이 하세요, 남자분들이 안 하시고? 땅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여기가 어머니 할 수 있겠네.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면 가시는 것도 있고 기계가 좀 편하잖아요. 저희는 사다리 타고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좀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어머니가 기계를 타는 게 맞죠. 어머니, 조심해서 따세요. 그래, 민지야. 기계 네가 한 번 만져볼래? 무서운데. 전수해줄까? 엄마는 내는 안 가르쳐주고 민지만 가르쳐주나고. 나는 잘할 수 있는데. 민지는 내가 나중에 명의 남겨줄지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해요. 기계 명의. 기계를 타고 꾹 올라가요. 우와, 되게 높고. 꽤 높이 올라가네요. 그런데 기계화가 잘 돼 있네요. 저런 기계들이 들어가 있고. 잘하는 것 같은데요, 그래도? 잘하네. 이제 내가 변하게 생겼다. 진짜 물려줘도 되겠다. 조용히 해요. 물려주시는 거예요? 물려주시는 거예요? 네. 비밀이래. 그래요, 사과가 이렇게 막 매끈매끈하게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어도 친한 점이니까. 네, 저희 집입니다. 여기가 집이세요? 네. 많이 나왔다. 또 많이 나왔다. 또 같은 놈이래. 아니, 뭘 이렇게 뚫어지라고 보세요? 우리 집 개가 이틀 전에 새끼를 낳았어요. 개가 새끼를 낳다고요? 네. 몇 마리요? 진짜 완전 조그마일 텐데. 정말 작네요. 일곱 마리. 어머, 왠지네요. 곰 같아요. 아직도 여기가 분홍색이에요. 신을 못 떴어요. 네. 어떻게 지울까요? 오늘 기념으로. 생생정보마당. 큐. 큐. 머닝센스가. 큐. 큐.